룩으로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착취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악의 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대화한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대표한테 했다 그럼 제가 알지 진짜 내가 기분 더럽다고 내가 변이 끝났다 진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거 미리 몇 시간을 이렇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카메라에 대화하는 거 마음만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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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